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찬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응대가 멈췄습니다. 저희 고위에서 마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안에서 찬양을 칭찬한다. 찬양을 칭찬한다. 찬양이 위미. 오늘 여러분의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하시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찬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하시피 우리 찬양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경이 나니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소서 우리 이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소서 우리 이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소서 아멘 You are holy, holy No, there is not like you You are holy 우리 이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소서 우리 이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소서 우리 이틀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소서 You are holy, holy Lord, there is not like you You are hol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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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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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